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핵심 세력들 5.86 운동권들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송영길, 우상호, 정창래, 우원식 이런 5.86 운동권들의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사람은 그 젊은 날 받았던 그런 사상적 세례나 교육으로부터 평생 동안 이렇게 자유롭기가 힘들구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기가 참 힘들다. 훗날 또 그 사람들이 정권을 다시 쥐게 되게 되면 문정권 5년을 훨씬 더 능가할 정도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라를 엉망칭창으로 만드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만들어버리겠죠. 정책이나 제도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받은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바로 황해를 건너가지고 중국당에는 시진핑 주석이 이끌고 있는 중국공상당이 거의 장기 집권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중국공상당의 순회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이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앞으로 중국이 어떤 경로를 걸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한반도의 영향력을 확보해서 대한민국을 중국 비수분위한 그런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작전을 벌일지를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죠. 586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옛말과 마찬가지로 중국공상당 수뇌부가 받았던 그런 교육을 보게 되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대륙체력에 편입되지 않고 해양 세력과 함께 그동안 가져왔던 번영의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초미의 관심상 겁니다. 제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계속해서 부러지는 것도 가장 쉽게 중국공상당이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거를 장악하는 거죠.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한반도의 남쪽의 친중정권을 세울 수 있고 친중정권을 세울 수 있으면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친중정권은 또 친중정권에 속한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국공상당의 수뇌부와 손을 잡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상당히 수용한 대신에 자신들의 이권을 보장받는 그런 식으로 아마 행동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한국 중국에게 베팅 이런 이야기를 한국이 미국에게 베팅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국 대사가 한국말을 참 잘하네요. 김일성 대학에서 아마 교육을 받은 모양입니다. 중국 대사의 아무 말 대잔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조산 중앙이 다 온라인판 일면에 실었네요. 한국은 미국 승리에 베팅한 것은 잘못이다. 중국 대사 같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전혀 못할 겁니다. 자기 생각을 했으면 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당이 내린 그런 교시에 따라 가지고 그냥 말을 하는 일종의 앵무새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대사가 이재명에게 일장군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참 우한 덩어리입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한국은 대중 무역적자는 탈중국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대잔치라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니까. 한국이 어떻게 여러분 탈중국 때문에 대중적자가 생기는 겁니까. 중국이 중간제를 여러분들 수입하던 그런 산업들이 자리를 잡아가니까 대중적자가 생기는 거죠. 현재 중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부딪혀서 저는 이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 좌파나 중국 좌파나 러시아 좌파나 공통된 점은 내가 책임질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질 게 없다는 것이 좌파적 사고방식의 공통점입니다. 그건 한국 좌파나 중국 좌파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관심사항 중에 핵심이고 중간관계의 기초인데 한국이 수교 당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핵심 의리를 확실하게 존중해주면 대단히 고맙겠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중 그런 외교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는 동의하지만 중국 공상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이 하나의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대만과의 관계에서 어떤 질서를 뒤 없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중국은 당연히 우리가 존중하죠. 그러나 중국은 대만의 이런 무력 침공을 해서 하나의 중국을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동의를 해달라는 거죠. 그게 본인들의 입장을 존중해달라는 핵심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처리할 때 외부 요소와의 방에서 벗어나줬으면 대만이 고맙겠다.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닉슨의 그런 관계 정상화 이후에 미국 수뇌부들이 역대 수뇌부들이 상당히 오판을 한 거죠. 중국을 지나치게 키워준 겁니다. 중국을 지나치게 키워줬다는 것은 중국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미국 시장을 열어준 것이 큰 오판이었죠. 사망하기 전에 닉슨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수뢰했다는 그런 외신 보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공상주의자들을 미국의 수뇌부가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아마 역대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서 공산주의 실체와 본질을 우남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렇게 착하게 괴뚫어본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분처럼 해안이 있었던 분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시장을 제공해 가지고 중국이 간이 배만큼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오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역동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의 자본시장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나라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경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한 것은 다 카피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기술로 만든 사업 모델이 하나 있습니까? 신기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서방이 만든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위해서 그걸 카피해 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패권 국가로 부상한다. 이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저렇게 억압적인 체제가 올해는 가겠죠. 올해는 갔지만 결국은 어떤 사회의 생산성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 자발성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빛이 나게 되는데 처음에 얼마 동안은 양적 투입을 돈을 때리 부어가 부동산을 부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의 양적 성장으로부터 질적 성장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1등 국가가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중국 대사란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일 겁니다. 아마 중국의 수뇌부들은 다 당의 교시에 따라서 그냥 로봇처럼 활동하지 않으면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상층 국가에 올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로 중국몽을 내세우 때 그게 논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까?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 주선님의 지도하에 중국몽이란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는 학구한 의지를 모르면 그저 탁상공로만 할 수 있다. 꿈 나라 깨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나라 참 살기 힘든 거죠. 결국은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장기 집권을 획채가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과 비슷한 그런 전체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본인들의 꿈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깊이 깨우쳐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무관심해가지고 소중하고 기중한 것을 지킬 수가 없으면 또 노예체제로 가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했지만 역사라는 것이 개인이 이렇게 안타까워해가지고 역사의 물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문가 한 사람으로서 본인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전망하는 것을 이렇게 방송에 실어서 발신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도움이 돼가지고 국가라는 것이 올바른 길을 가면 좋지만 그렇게 갈 수가 없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생하면서 또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 몽고는 하는데 참 한 분 보니까 문제가 많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도둑놈들 시리즈 지난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까지 모두 다섯 권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실제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선거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식들의 앞날하고 관련해가지고 생각보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지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저 주변에 늘리고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